그럴 수 있다 생각해 너니까 말을 웃게 한 너니까 이 정도 눈물쯤이야 너니까 흘릴 수도 있다 생각해 어쩌다 맘이 흔들려 잠시만 나를 울게 만든 거야 그렇게 난 생각할래 너니까 이제라도 내게 돌아올 수 있니 언제라도 내 곁에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한 번 더 나를 안아줘 나도 어쩜 엘 엘 엘 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